그래서 먼저 이것들을 위해 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1년이 부활의 해가 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죽은 것들이 생명을 얻어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로 인하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새해를 향한 어떠한 종류의 두려움이든 소망 잃은 것이든 그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죽은 자들을 죽은 것들을 생명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넘쳐 흐르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기념책이 있어 주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 요청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것을 위해 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하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념책이 하늘에서 창조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들었으시는 선견자가 이것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늘에 있는 기념책들 중에 숨 쉬며 심장이 뛰고 있는 살아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증언케 하소서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 온전한 경외함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소서 당신은 크신 임금 왕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늘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소서 주님에 관한 더 깊은 계시를 향하여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목마르고 배고파 하는 자들에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책에 기록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계시를 열망하는 자들이라 기록되게 하소서 또한 주께 구하오니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말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것 가운데 함께 계시사 우리의 대화를 듣는다 하셨는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지금 구하오니 우리가 서로에게 말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서로와 서로가 교제할 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에게 대화하고 있다라고 그 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하오니 우리에 관한 기념책들이 기록될 지여다 그 기념책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변하며 우리에게 안전과 보호하심을 보장하며 우리를 향해 주께서 갖고 계신 미래를 보장할 지여다 2021년을 향한 주의 계획 이 해에 하나님의 번영과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이며 산자의 땅에서 그리할 것입니다 주님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님께 탄원합니다 오늘 주의 임지 안에 서서 그리합니다 또한 지금 제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한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념의 책이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을 대변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기념책이 하늘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주님의 보호와 보존 아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이 나라 위에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대한민국 안에 흘러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스스로를 이 나라 가운데 드러내 보이소서 이 나라 가운데 부흥의 휘저음이 부흥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나라를 향해 선포되었던 모든 예언적인 말씀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이 나라를 향해 선포된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의 말씀도 하나의 예언도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 실제화하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하여 하늘에서 대변하는 기념책이 있을지어다 주님 이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